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3일 밤 요한계시로 강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시대다 혹은 교회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쭉 출애국계까지 와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배우고 있는 어떤 시대는 보면 우리가 족장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번성하니까 박해가 가해져 가지고 지금 출애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7세대로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4세대로 나누기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교회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시대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율법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면 아마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혜시대다 혹은 교회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시대의 마지막 때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교회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환심으로 이 교회시대가 끝나게 되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어느 날 아니 그 너부간의 사랑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에 보니까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뭐로 되어 있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 가슴과 팔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거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다리 다리는 쇠, 철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이 있었는데 그 열 발가락은 이 발가락은 뭐로 되어 있었어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마지막에 산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돌이 이 신상을 어떻게 돼요? 딱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져버리고 그 뜨인 돌이 내려와 가지고 큰 태산을 이루었죠 그 이제 돌 돌이 큰 이거는 이제 금은 뭐를 말합니까? 바벨론 제국 은은 페르시아 제국 베넨 헬라 제국 다리는 로마 제국 이 다음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저크리소의 제국이에요 저크리소 7년 대우 한란 때 그리고 나서 이 7년 대우 한란 저크리소의 그 왕국을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부셔버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보면 어때요? 열발가락 시대 철과 진흙이 섞여 이 시대를 마지막 세상 왕국인데 저크리소의 왕국인데 그때 이제 뭐가 있습니까? 7년 뭐가 있어요? 대우 한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7년 대우 한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7년 대우 한란에는 3가지 큰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있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7 뭐예요? 인의 심판이 있잖아요 7인 재앙 그리고 7 그 다음에 나팔재앙 저녁 식사는 오늘 다 못하고 오셨죠? 네 아마 직장에서 다 오셔서 그런지 우리가 이걸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깨끗해서 좀 글씨 쓰기가 그래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7년 대우 한란이 있으면 이걸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전 3년 반에 7인 재앙과 7 나팔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누가 나타난다? 저 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했는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군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다 죽여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뭐를 한다고요? 666? 666이라고 하는 표를 다 받도록 하고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박해의 시간이 있어요 박해가 그런데 이 박해를 할 때 그 이름이 생명체에게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저 그리스도에게 가서 짐승에게 전하고 그 우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666표를 다 받아 그러면 이 생명체에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다 가서 이 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저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휴고에 14만 4천명 될 때 올라간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 저 그리스도 나타난 이후 3년만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경배 안 하죠 왜? 아니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이건 지옥에 가는 일이니까 안 하게 되죠 또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힘을 얻지 못하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받아 그럼 666표도 안 받고 저 그리스도에게 전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겠잖아요 순교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때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절대 이게 고통스럽다고 666표를 받거나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많은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지만 이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죠 또 그다음에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기간을 참고 딱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공중에 재림하신다 다시 이제 말씀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추수가 두 번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알곡이 된 신자들을 공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는 알곡 추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곡 추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땅에 악인들에 대한 포도송이 추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말굴레만큼 그 피가 흘려가지고 그 길이가 면적이 1600 스타디온 320km까지 뻗어나간다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난 엄청난 산륙이 그런데 이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나왔죠 무슨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이 노래는 뭐냐? 하늘에서 올라간 이 사람들 천국으로 공중으로 올라간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에요 새로운 환상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곱 천사가 나오고 그 세마포를 입고 금 대접을 가든 내 생물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 5장 보면 거기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을 때 24장로하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애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금 대접 이 대접 심판을 하게 된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갖다 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가 그 금 대접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심판인데 그 일곱 금 대접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차가지고 연기가 가득해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더라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좀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곱 천사들이 그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 심판의 일곱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땅에다 쏟아 부을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곱 인 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4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 대접을 심판할 때는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곱 대접 심판을 할 때는 어때요? 모든 온 지구가 다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심판과 재앙의 강도가 더 강력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휴거되지 못하고 이리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를 통과해서 예수님 제림할 때 그때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면 여기까지 통과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니까 웬만하면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처음에 14만 4천 명 할 때 올라가면 좋고 우리 시대에 만약에 대활란 있으면요 우리 시대에 이게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가능성이 지금 보면 너무 많아져요 막 이게 되어지는 게 보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우리는 이 공중 제림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릴 때 휴거할 때 그때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못 올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해질 때는 이건 전 지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심판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여기 안 되면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자의 반영 그리고 혹시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되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순교하면 천년왕국 예수님 제림하면 천년왕국 여기 메시아 왕국이라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왕로로다인데 여기서 조금 살려고 가서 육룡이 펴받고 저 크리스도에 절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대접을 딱 부으면 제가 그건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이 경배하고 666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666 표를 받거나 저 크리스도에 우상에 전하고 저 크리스도에 경배하는 사람은 죽어서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 죽으려고 이게 물건 매매 못 하면 그게 두려워서 가서 잠시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표받으면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것 같지만 금방 상상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짐승 저 크리스도와 그 우상을 경배하거나 666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이게 한 세 아니면 네 대적까지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좀 다르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조금 이 본문 가운데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겠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나오죠 증거장막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천지 뭐라고 해요?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러죠? 그러잖아요 신천지란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죠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교단 명칭을 자기들 그 명칭을 그렇게 했어요 신천지 아 하나 빠졌네 제가 신천지 또 여기다 뭐는 예수교 참 그래도 예수교라고 또 그래요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런데 그 신천지가 말하는 이 신천지 증거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래서 제가 한 번 도대체 얘들이 뭘 가지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가 하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한 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신천지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예수교다 이거 예수교 그래서 예수교를 붙여 그 다음에 이제 증거장막 성전 이게 이제 이걸 보니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대접 재앙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막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막 성전은 뭐냐면 모세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신해산으로 불렀어요 그 신해산에 불러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뭐냐 그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규례 법도와 윤례와 규례와 이런 거 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모형대로 너 가서 이 땅에다 이렇게 지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했대요? 증거장막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이 장막 성전에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고 너희들이 나한테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애베를 드리면 내가 받을겠고 이런 약속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로 하면 뭐냐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 애국에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두 가지를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이게 중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증거장막 성전이 이게 오늘날로 하면 뭐겠어요? 교회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증거장막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본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증거장막 성전 그걸 보여주면서 이대로 지어라 이래 가지고 증거장막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난 준다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에베를를 받으시고 기도하면 받으시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증거장막 성전에 뭐를 딱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해가지고 광야를 갈 때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말씀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뭐를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방어하지 않고 어디에 적과 구름 가난 땅에 갔죠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 사람들은 뭐예요? 무교회주의 우리가 예수님 그냥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인데 교회 에베드로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 현상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에베드리면 되지 유튜브로 하면 되지 교회까지 갈 필요 있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을 보여주시며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모세와 같고 세례 요한 같은 참목자인 이만이를 보내가지고 이만이에게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라 한 것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래요? 대한예수교 장로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시온교회 그랬죠? 목포 왜? 시온산을 보니까 그 14만 4천명이 올라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온산을 뭐라고 하냐면 산이 이런 유달산 백두산 이런 거기서 말하는 산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다 교회 그래가지고 자기들 거기다 이름을 시온 목포시온교회 이런 식으로 붙여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는 뭐냐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 이제 여기 요한계시로 가면 나오지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있지 말고 거기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바벨론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혹해가지고 어디예요?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여기로 가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으로 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오늘날 모세가 광야에 만들었던 증거장막 성전 하늘에 있던 그 증거장막 성전 이건 오늘날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뭐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걸 헷갈리게 만들려고 비후풀이로 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냥 증거장막 성전 하늘에 열린 거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만이가 거기에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만이에게 뭐 했다가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격인 목자 이렇게 딱 말해버려요 이거 비후풀이로 해가지고 이만이를 사도 요한격의 목자다 그래서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진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이 딱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을 그거를 이만이에게 보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만이가 세운 교회가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말세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증거장막 성전은 지금은 오늘날 진짜 증거장막 성전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하늘에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이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이만이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가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만이가 세웠다고 하는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처음에 이만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오빤 강남스타일 그런 거 있죠? 누가 불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누군지 몰라 그러잖아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절제 노래 이런 거 대중가요 저게 아니고 그런데 보면 오빤 강남스타일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방기문 거기 유엔사무총장 할 때 그때 방기문 총장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말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제가 볼 때 지금 bts가 떠가지고 오면 돼 bts는 지금 뜨긴 떴는데 지금 공연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싸이처럼 아마 열광적인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을까 그 싸이처럼 공연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사람들 온전한 정신이니까 싸이가 프랑스 가고 어디 영국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가서 표사적 해가지고 한 3일 전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더라고요 와 참 처음에 저는 강남스타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울산 온양교의 안호성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는 다 그때 너무 신령한 적이라 강남스타일을 하니까 우리가 맹숭맹숭했어요 이 동네는 전혀 반응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도대체 강남스타일이 뭔가 봤더니 싸이가 그렇게 유명해 그런데 이 싸이의 장인이 누구냐면 유재열이라고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유재열이라고 싸이의 장인이 그런데 이 사람이 18살에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게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과천 청계산이 있는 청계산이 서촌과 강남이랑 과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산이 끼워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증거 장막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게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엄청 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갔어요 그 당시 7천 명인가 이렇게 모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청계산 옆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 800채나 집을 지어가지고 살았어요 뭐 대단하죠 18살 먹은 적인데 어린 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증거 장막성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이 종말론이 빗나가고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했어 그런데 이만이는 어떻게 했냐 이만이는 원래 전도관의 박태선 거기 가서 얼마나 11년 동안인가 얼마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산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만이를 아주 잘하는 그 아주 측근이었던 장노님이 거기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 이만이를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지금 빼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연세가 80 넘었네 하고 계신데 이만이를 처음 봤을 때 이 손이 전부 다 구둔살에 베있대요 얼마나 거기 박태선 전도관 밑에 가서 고생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거기서 그 유재열 밑에서 열심히 증거 장막성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유재열이 시한부 정말론 잘못된 거 주장해가지고 이게 안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엄청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언제 예수님 제림한다고 해갖고 다 준비하고 있었냐 안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날짜를 계산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또 계산을 딱 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또 했어요 다음 언제 우리가 잘못 착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 거라고 또 딱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성도 난리가 나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제림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와서 제림을 했는데 공중에 제림을 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조사하는 심판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조사심판설이라는 게 이 안식일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만희가 이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막 이 여러분은 어때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성교회에서 막 헌금을 강조한다 11조를 내려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기성교회에 대해서 이단들의 특징은 아주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왜? 기성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야 그 교회를 못 다니고 나오게 되니까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좋다 이제 이단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11조 하란 말 이런 말 안 하니까 너무 좋다 뭐 헌금하나 하면 나중에 보니까 몽땅 다 받쳐 아예 전 재산을 몽땅 다 받치라고 거의 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그냥 11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막 받치고 이런 거 했는데 보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유재리를 갖다가 고발을 하고 막 거기 있는 사람 몇몇 사람 그런 일이라 그래가지고 신군부가 80년대에 들어섰을 때 이 증거장막 성전을 갖다가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때 이제 무인과 신학교 이런 것도 많이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군부가 그래서 유재열이 싸이의 장인이 된 유재열이는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걸 해체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이제 갔다 왔는데 나는 이제 지금은 나이가 뭐 돌아가신 죽었는 것처럼 돌아가신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갔다 와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뭐 제대로 이제 뭐 이렇게 변화된지 어쩐지를 모르고 이제 정통신학교로 갔으니까 어떤 교단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와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서울에 있는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유튜브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그때 와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헌금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남편께서 어디 교회를 갔냐면 유재열이 있잖아요 유재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서초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고 대형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데 거기를 그 남편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 그런데 유재열이가 갔다 와서 변화된 줄 알았는데 실제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그런 상태라고 그런데 그 밑에서 그런 이단적인 여러 가지 전도관 밑에서 배웠잖아요 유재열이 밑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단적인 것을 집대생해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유재열이가 증거장막 성전하던가 해체되니까 저거는 변질돼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이만영으로 자기를 증거장막 성전을 세우도록 했다 그래야 1984년 3월 14일인가 그때 증거장막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 신천지가 이렇게 이제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막 포교 방법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이제 지금 확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의 이제 이 특징 특징이 뭐냐면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른 데는 절대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데를 못 가요 왜 첫째는 기성교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것을 세뇌를 시켜놨잖아요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기성교회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안 나가더라도 요아의 증인을 안 나가더라도 못 가 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다니다가 나온 사람들 안식교 다니다 나온 사람들이 안식교였어도 기성교를 바벨론이나 못 가고 어디로 가냐 다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단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은 어떤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죠 그 교회에 다닌 목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중요하죠 다른 복음 성교물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을 확률이 그만큼 적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꼭 구원판은 자기들이 있는 데 있어야만 구원받아 유병헌이, 이오안이, 백옥수이는 다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상우, 안상우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들은 전부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데 갈 수가 없죠 다른데 그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교주만이 참 먹자요 참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거기에 절대 복종을 하고 맹종을 하도록 만들어 박태선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선명이도 죽었지만 문선명이 그랬죠? 참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참 아버지, 참 부모님 아예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보세요 문선명이 합동결혼식 할 때 3만 쌍씩 하잖아요 이렇게도 기네스부결 그런데 한 번도 얼마나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서 그때 지금 통일교회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통일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그런데 일본의 통일교회 신자가 그때 200만이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여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잘 배우고 잘 사는 그때 나라에 일본에 사는 여자들이 결혼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어때요?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문선명이 누구하고 누구하고 결혼해라 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합동결혼식 할 때 잠실운동장 이런 데 가서 그날 가서 신랑 신부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래요? 완전히 그 교주를 신격화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격화 그리고 지금 이만희도 얼마나 신격화합니다 안상호길 얼마나 신격화하고 정명석이 얼마나 신격화하고 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격화를 하는 게 거의 교주로요 그리고 대부분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언제 굉장히 여러 번 아주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안 온 거 이건 다미성교회 그때 이런 사건은 한 부분에 하나예요 그 전해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7안식일 교회 제7안식일 재림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도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막 소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안 와가지고 난리 나구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14만 4천명은 꼭 자기들의 숫자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 숫자가 곧 채워가니까 빨리 여기 와야지 이 숫자 차버리면 종말이 온다 아니면 예수님 온다 이렇게 되니까 막 조급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빨리 거기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인도해서 구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니 성경을 뭐냐면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잘못 해석해 비우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또 아니면 통일교회는 거의 이단들마다 이런 게 있어요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교주가 만든 어떤 교회집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신천지는 뭐냐면 게시록의 실상이라 해가지고 이만희가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게 그 다음에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죠 거기에는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게시를 봤다는 그거를 성경은 안 봐요 그 다음에 제7안식을 제 이름교회는 LNG화이시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통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이 여자가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성경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든지 우리가 뭐한 걸 성경에 맞춰봐가지고 이게 맞나 틀린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교주가 한 그것을 성경을 거기다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보다도 그런 어떤 자기들의 교주가 쓴 어떤 교리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잘못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혹하고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빠진 경우가 참 많아요 뭐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지만은 뭔가 좀 더 깊이 성경을 알고 싶어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또 채워지지 못한 거 교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단에 빠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멸망의 길로 가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올바른 교회의 선택입니다 아메 그럼 우리가 교회 선택할 때 어떻게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이걸 알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성경 외에 여러분 어때요 성경 외에 통일 원리강론, 몰몬교, 게시용의 실상,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올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보면 뭐를 가지고 우리를 교회가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른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성경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만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만과 바르게 하면 의료교육의 유일한이 그랬죠 하나님의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지 아닌지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식교회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옛날에는 그것도 안 했는데 너무 이단이라 하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를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안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안식일 안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거하고 여러분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만일을 통해서 참목자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박태선일을 통해서만 문선명의 피가름 교리를 통해서 피가 깨끗해져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뭡니까? 이단이야 그런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한외수교 장로에 이렇게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떻게 그런 교회될까? WCC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 무당들, 잡신들, 이단들, 공산주의자, 동성애주의자 이런 것들 다 모이는 그런 데 연합해서 있으면서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동성애도 지지한다, 목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만큼 그다음에 종교다원주의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대한외수 장로에 간판을 달고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교회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누구로?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니 지난번 했던 감리교 목사가 이 사람이 뭐였냐면 퀴어 축제할 때, 동성애자들 축제할 때 가서 그때 축복기도 했어요 축복기도 축복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 사람이 감리교 목사인가 축복기도를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리교에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변선안이라고 학장이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그다음에 홍정수라고 또 목사가 있었어요 홍정수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이 신학대학교 학장 교수 또 한 사람이 있었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금난교회에 옛날에 여러분 어때요? 이화연대 학장이 김한란 박사가 세웠던 금난교회인데 거기에 단임 목사였던 김홍도 목사님이 감리교는 총회장을 감독회장을 할 때 이 변선안 학장은 목사이면서 학장이죠 교수죠 홍정수를 또 한 사람 세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학교에서 요즘 같으면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상한 걸 가르치는 교수를 기독신학대학에 거기서 그 학교에서 파면을 시켰는데 소송을 해서 이겨서 또 지금 복지가 한다고 난리 그런데 그때 이 변선안이나 홍정수 이것들을 보면 순 망 새끼들이죠 그러잖아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 예수 피 아닌 거 예수 피나 돼지 피나 갖고 예수 피나 광주 민주 환경에서 피 흘린 사람들이 피나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와이대 정현정 교수라고 그거 기독교 학과 교수인데 WCC 총회 할 때 그리고 필리핀 가서도 할 때 뭐냐면 무당 있잖아요 무당 구춤을 쳐요 이게 그런 것이 신학대학교 교수야 여러분 이와이대도 미션스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럼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선안이나 홍정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감리교 목사가 나와서 뭐예요 퀴어 축제한테 가서 축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디 한신대학교 한국을 한신대학교 거기가 거기 지금 도울 있죠 도울 김용호 얼마나 기독교를 비난하고 이런 짓 한 놈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석자 교수야 그러면 거기서 신학대학에서 뭐냐면 목회자를 길러냈는데 거기서 기독교를 비난한 그런 사람이 석자 교수로 있으면 그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일이에요 보통일이에요 이게 마귀 사탄에 속한 인간들을 거기다 교수로 놔둬가지고 그런 마귀 정도를 길러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총신대가 우리나라 제일 보수적인 그런 신학대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성에 뭐 한 거 했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교수님이 짤렸어요 지금 짤렸어요 그런데 지금 총신대가 심각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그 지령을 받고 북한에 거기 남한의 이런 특별공작부가 있는데 거기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다 쓰던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총신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어서 붉은 깃발에 지금 점령된 총신대 이런 말인데 이런 뭐가 지금 그 안에 그런 공산주의 이런 가진 인간들이 거기 지금 목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목사인데 자꾸 예고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잡혔는데 국정원이 가서 추적을 하고 딱 가서 어디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돼요 북한의 그 공작원이 넘어와서 거기서 돈을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징역을 2년 얼마인가 3년인가 살다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그거 해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인형이가 여러분 보세요 인형이가 집사라는 거잖아 그러면 인형이가 뭐냐면 나는 그랬어요 맨날 전대학 의장하고 주사바 앞장서 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어떻게 나는 집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인이 뭐냐면 이해하기라고 유명한 그런 민주화 투쟁하고 해방운동하고 있잖아요 민중신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장인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한신당은 기독교 장노이잖아요 감신 그런데 지금 총신 같은 보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목회하는 교회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는다는 게 어렵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선택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지금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가 있어요 자기 교주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로 WCC 이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것들도 많죠 그러잖아요 뭐 여화의 증인이나 안식일 이런 데 안식교 같은 데는 천국 지옥을 안 믿어 그러니까 여화의 증인들 막 이렇게 전도하면 보여요 이 땅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계속 파수세 가지고 할 때 이 땅에서 산다 안 죽고 그런데 안 죽고 산다는데 어떻게 해? 다 죽어 그걸 어떻게 설명한지 난 모르겠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 이런 거 가르쳐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낙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영화로 모음으로 변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대파해서 심판 받고 영혼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한 건데 이런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생활에다 죄질 유혹이 오면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지옥 뭐 그게 없는데 죄 달콤한 요금 죄 짓죠 그런 얼마나 이 얘기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잘 받아요 그다음에 부활과 심판을 믿고 가르치는가? 교회에서 천국, 지옥을 가르치고 부활과 심판을 가르치는가?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우리는 맨날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만 요즘 교회들이 설교가 여러분 어때요? 천국, 지옥 말 안 해요 거의 뭐만 얘기하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지금 코로나 시대나 맨날 이거 위로하면 설교만 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왜? 지옥을 간다 안 믿으면 고맙지만 이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천국, 지옥 설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했으면 지옥 가는 영혼이 많이 줄어들었을 건데 지옥에 간 설교를 안 하니까 지옥에 가는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올바른 교회인 거 아닌가 이거 보면 천국, 지옥을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가? 그걸 믿고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심판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런 선악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안 가지만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적당히 신앙을 잘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걸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인가 이런 설교를 안 하거든 특히 시안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92년 10월 28일 날 이게 예수님 온다는 게 불발되고 난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온다고 하면 또 시안부 종말론으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이 있는 걸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올바른 교회는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영혼 구원의 힘을 쓰는 교회가 여러분 올바른 교회입니다 늘 깨어있고 기도하도록 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들 보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목사님이 어때요? 성도를 데리고 어디로?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로? 야이로 맨날 주일날 예배만 끝났다 하면 이리저리 그걸 가는데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제 주일성수 옛날에는 진짜 물건 하나 사고 팔고도 안 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율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고 막 세속적인 그런 오락을 하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성도를 하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교회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교회 선택할 때 가장 아니 우리가 내가 마지막 때 이단이나 잘못된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 교회 올바른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겠죠 두 번째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정통교회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리교 대한기독교 감리 그다음에 한국기독교 침례 이제 정통 대한해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성결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오순일 대한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이런 식으로 정통교회 그런 교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속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단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통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임 목사가 잘못되면 그 교회에 그런 정통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목회자를 잘 만나면 첫째 정통신학교에서 건전한 신학과 이런 공부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종교다운주의를 지지하고 자파에 빠진 이런 어떤 불교나 유교나 어디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데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로 왔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지금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건너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넌 것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런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그 어떤 갈대숲이 있는데 얕은 곳으로 해가지고 그거 건넜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건너냐 이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다 그냥 일반적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와서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어도 말을 못해 왜? 그랬다면 그 목사는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거기서 외국 다 그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 박사들이 외국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박사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며느리가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때 1년간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다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저기 하니까 이렇게 못했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아버님 거기 한국의 통합적 교단이 미국에 미주장신대학이 있어요 LA가 그런데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홍해를 그냥 기적이 아니라 건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보수적이어서 다 믿어 성경을 그대로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잘못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강단에 그런 가르치면 쫓겨나니까 그런 거 못한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자유화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나야 돼요 신랑 잘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도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있어서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신랑 잘 만나는 한평생 고생할 수 있어? 그냥 부모님 잘못 만나면 내가 성장할 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 잘못 만나서 잘못된 가르치면 받으면 내 영혼 지옥 가서 영혼토록 형벌을 받게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럼 목회자를 잘 만나요 정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보통 이단들이 대부분 교주들이 뭐예요? 거의 가방끈이 짧아요 거의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이단들 교주들이 그리고 공부도 앉아 않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이만희 설교한 거 영상 그때 전에 보면 얼마나 무식한지 그런데 그렇게 무식한 사람 밑에 가서 있잖아요 거기 박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무식한 인간 밑에서 거기서 꼬북노릇하고 있는 거 보면 이야 참 미혹의 영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 거 계속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참 목자고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의 교주들은 뭐예요? 자기가 가방끈이 작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무슨 게시를 받았다 특별한 자기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거로 사람들을 딱 올라가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못 나올 때 목사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은 공부를 하면 학적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어때요? 목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대학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무슨 그거 가지고 학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됐죠 그러잖아요 이제는 뭔가 더 영적으로 영성이 막 뛰어나거나 뭔가 해야만이 그러지 그런데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다 이만이나 이런 것들은 배운 게 없어요 정명석이도 그렇고 얼마나 배운 게 없는지 몰라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것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어떤 몇 십만 명이 막 다른 거 보세요 그럼 뭐예요? 신비한 그런 막 특별한 무슨 개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오늘 이거 다 못하게 생겼네 조금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이제 많아요 신학 대학원을 안 나오면은 신학교만이 아니라 신학 대학원을 안 나오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미국이나 이제 이런 다른 나라는요 우리가 우리가 4차원의 아니 뭐지 누구? 조엘 오스틴 그 뭐였어요? 긍정의 힘? 그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거기서 이제 두라노 출판사에서 그걸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그래요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가 원래 목사이고 치유 은사가 강한 그런 분이었는데 조엘 오스틴은 신학을 공부 안 하고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뭐 엔지니언가 이런 거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거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신학을 안 해도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면 목사가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면은 신학적인 이런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딱 안 되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런 거 물어본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유타주에 있는 롬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공화당 전에 대통령 후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면은 몰몬교도야 몰몬교도 몰몬교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한테 폭스뉴스인가 아니면 CNN인가 그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 롬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 대답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조엘 오스틴 교회가 제일 미국에 지금 커졌어요 큰 교회가 제일 초등 교회가 된 건데 기획력이 뛰어나 그 생긴 것부터가 영화배우같이 조엘 오스틴님도 생기고 그 사모님도 진짜 영화배우처럼 생겼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감성적인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하고 이런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 그런데 이런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든가 예수만의 십자가 복음을 그걸 통해서 구원 받은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책이 우리나라에 긍정협인가 그 책 써서 얼마나 많이 찍어냈는지 몰라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긍정협 보고 참 좋다 그랬는데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게 어떤 목회자를 만났을 그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목사들이 오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성경 딱 보면 하나 읽어놓고 있잖아요 철학적인 설교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설교 세상에 어떤 소설에 나온 얘기 신문에 나온 얘기 이런 거 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더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소설이나 재밌는 예화나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오직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영원해요 천지는 없어주면 내 말은 없어주면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기서 강단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아무리 우리가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도요 한 번 들을 때 너무 감동 어떤 눈물이나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놀라운 극적인 그런 간증도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 몇 십 년 하신 분들 계신데 아무리 듣고 또 듣고 지난번에 한 거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어떻게 돼요 실정이 안 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또 들었는데 또 나한테 감동이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다니 명예나 물질을 탐하자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진짜 힘을 쓰는지 다 봐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제가 요즘 이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신천지부터 통해서 쭉 이래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좀 어떤 어려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단체 학교에 그런데 지금 애국운동 광화문에서 해가지고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잘 정신 차리고 뭐해요 저도 처음에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때 막 뭐 백만 명 모인지 막 어쩐지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주님한테 왔어요 이 나라를 해보고 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신민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은 뭐예요? 빨리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를 해보고 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르 땅까지 가서 뭐하나? 내 증인인데 복음 전하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애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국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애국을 하고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난 나라는 영원한 것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 잘못되면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 또 이번에는 다 무슨 성경에 나온 여자들은 다 창녀들이었다는 등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거기 빠져가지고 한 가정이 그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혹시 그걸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세뇌가 돼 저는 이렇게 보면 강단에서 이승만을 추앙하고 박근혜를 추앙하고 박정희를 추앙하고 여러분 다 공과가 있어 그렇잖아요 잘한 거 있고 못 안 하죠 그런데 장기 집권해가지고 독재하고 잘못된 거 삼성기원하고 이런 거 다 잘못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피를 흘리고 또 죽어야 되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잘한 것은 우리 나라를 건국할 때 잘한 것은 그 잘한 대로 인정하고 경제발전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인정하고 모든 그런데 강단에서 여러분 어때요 왜 그분들에 대해서 애벌 시간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아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 세뇌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뇌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쭉 봐서 얼마나 복음을 온지 한번 전하나 나는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거기 계속 듣다 보니까 세뇌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에 자기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세요 그때 막 당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기독 무슨 당이랑 무슨 금방 또 이렇게 합치고 하나님이 어디가 금방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금방 해갖고 막 이렇게 다 서로 막 이렇게 갈라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딱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바라먹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혹시 제가 그럴까 봐서 저 아는 목사님들 거기 뭐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막 저는 이제 전에 카톡을 안 하니까 뭐 하면 이렇게 막 뭐 하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서 이번에 3.1절 뭐 할 때도 거기 막 앱으로 뭐 해가지고 막 좀 뭐 해서 막 해 주라고 계속 연락이 와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목사들도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이 뭐가 중요한지를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애국이 아니야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뭐 금방 공사 하나 됩니까? 여러분 김정은한테 갖다 막 바친다고 어쩐다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아니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300명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면 200명이 넘어야 이걸 헌법 개정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걸 헌법 개정이 됩니까? 지금 그런데 계속 거기 듣는 사람들은 세뇌 돼가지고요 막 이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이게 막 아마 제가 이거 유튜브에 나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설교 올라가면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아마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막 난리겠죠 그러면 난리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가 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모든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째 교회를 잘 만나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지 얼마나 이 증거장막 성전이 나와서 오늘 제가 신천지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순 적은 종교 사기꾼들이예요 거기에 나온 신현욱이라고 하는 인자였던 사람이 그러니 교육장을 했던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이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다른 남편 있고 자식 있는 여자를 꼬셔가지고 해가지고 했던 그 김남희가 거기서 살다 나와서 다 간증했잖아요 폭로했잖아요 뭐 거기 음성까지 다 나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막 김남희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다 저기 할 때니까 나 용서해 주고 막 돌아오라고 아이고 근데 무슨 저기 이만희가 무슨 안 죽고 영생해요 그리고 뭐가 이만희가 여러분 참 목자고 영혼의 근데 거기에 벌써 여러분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 빠져 있고 해마다 지금 몇 십만 명이 막 이런 사람들이 교육받고 얼마나 지금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터뜨려가지고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